안녕하세요. 저는 김미디어의 김민섭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영상 디스플레이 업체를 담당하고 있고요. 방송이나 외부 공연, 퍼포먼스, 뮤지컬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출품한 장비는 총 4가지인데 크게 나왔을 때 투명 OLED TV, 일반 패널이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LED 디스플레이인데 90도 각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쉬 LED로 조명과 영상의 콜라보를 연출할 수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는 LED와 레이저를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장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